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하신다 흰색도 살려갖고 핑크, 화이트, 보라색 이렇게 쓰리톤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갈려요 자꾸 여러 개를 던져주면 과박을 생기니까 색깔 예쁘다 이상할 거 없지 핑크색이 생각보다 진해요 예쁜 핑크색이 없고 핫핑크도 아닌데 매한핑크여서 핑크색은 위주로 내려갈수록 많이 줄여야 돼 최대한 더 꼼꼼하게 최대한 더 꼼꼼하게 칠해보고 많이 안되면 또 섞어서 또 꼼꼼하게 그때 이렇게 칠하셨던 거구나 어떻게 칠하는지 궁금했는데 난 이렇게 못 칠해요 저 전에 칠하시지 않았어요? 저번에 저 녹색머리 그렇게는 못 칠해요 그냥 일괄적으로 기계처럼 칠하는 방식이 났는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씩 하나씩 다 해줘야 하니까 어우 턱화되셨어 아이쿠아 그리고 또 그 칠하시지 그 칠하시지 그 칠하시지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그 칠하시지 어이쿠아